무아 축구 축구를 가장한 아 진짜요? 피 기절시켜 뭐 뭐 그렇지 그렇지 쪼꼬 달려 그렇지 잘했어요 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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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늦었다 탈려 오케이 이제 10만 넘으면 돼 아 아깝다 좋았어 좋았어 내꺼야 어 뭐야 기절만 시켰고 그렇지 어 뭐야 안 들어가는구나 드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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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지네 아 남동생 친한가요 남동생하고 오 어 아 아깝다 됐다 됐다 드리블 됐다 아 드리블 했는데 그렇지 헛 오 들어 아 아깝다 들어갔어야 했는데 와 저게 안 들어가 헛 아 아무도 없어 아 아깝다 뾱 염 continuing 이리 하지 짠 괴 염 염 No way, no way, no way, no way, no way! 됐다. 일단 밀었고.. 다시 한 번 밀어! 어 뭐야. 오케이, 오케이.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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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오케이오..와..되게 잘한다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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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좋았어 zas 오케이 오 오 네네너무 아! 이거.. 위험하다 슛! 아! 아 이거 위험하다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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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 가만히 있는데?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오 들어간다 와우 이게 바로 파티 애니멀즈라는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원생 슛닉과 안녕하세요 어제 표현되서 남은 남동생 간식 1대1 동점입니다 아 가운데 있을걸 슛! 아우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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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! 아! 패스! 아우! 패스! 아우! 한 명은 가만히 있는구나 아 이런 오케이 패스!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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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흐흐흐흐흐흫 안 들어왔어 와 슛! 으흐흐흐흐흐흐흐흠 기절만 시켰군 가자 오오 진짜여? 동캠하고 얼마나 친하길래 동생이 만원짜리 간식을 사줘여 와 진짜 너무 친한데 그런 그런 족..그런 그런 그런 동생 나도 갖고싶다 동생 바꾸기 찬실 드리겠습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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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는데 클럽벌 했다 클럽벌 했다 그렇지 됐어 저쪽으로 갔어 좋아 가자 가자 기회야 이게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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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그렇지 가자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우 렛츠 고우 클럽 아하아 시간이 없어 렛츠 고우 그렇지 슛 내가 아이고 내가 고양이지 참 아 바보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제발 슛 아아 스태미너가 딸렸나보고 슛 슛 슛 슛 슛 슛 슛 뭐 이길 수 있죠 왜 못 이겨요 들어오라도 돼야지 이제 한골 이기면 무조건 이기는거야 물론 넣었을 때 얘기지만 그렇지 이겼잖아요 봐봐요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이제 슛 슛 슛 물론 제가 닿지는 않았지만 아 라운드 클럽 가죠 오케이 오케이 10,9,8 시간만큼 이겨 시간만큼 이겨 아아 이겼다 봤죠 이게 바로 골스날이의 골스날이의 픽 뭐냐 뭐죠? 모르지? 뭐라그러지 자 일단은 사진은 제가 잘나와야죠 제가 잘나와야되요 제가 잘나와야되요 귀엽게 아주 귀엽게 잘나와야되요 어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